어디서 해요? 이리 와. 아 심지어 나오는데? 진짜 저기서 하는 거예요? 어 리얼 그림자에도. 아니 제가 필요한 거 맞아요? 어 아니 누군가 해보려다가. 아 이게 너무하네. 그냥 표정도 안 해도 돼서 편하긴 한다. 비트는 더 잘 되는 것 같아요. 준비 됐어. 됐어. 알겠습니다. 이제 시작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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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가씨 한 번에 갑시다 힘들어 죽겠네 근데 올라오는 거 나쁘지 않았죠? 오 주민이 별로 아무 생각 없는 거 알고 있거든요 오 주민이 난 뭐 안 보이니까 몰라 잘 그래 우리 슈가 형을 위해서라면 근데 또 한 번 맞춰 할 수 있지 아 진짜 아저씨 이거 진짜 아저씨 나아 아냐 아냐 지준아 이게 너무 팝을 줄 필요 없고 정국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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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. 뭐지? 뭐.. 뭐.. 어떻게.. 정국이.. 그냥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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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힘들었다 많이 움직이면 시선이 너무 무르다니까? 그니까 오케이 오케이 잘 볼게요 저도 하면 돼요 여러분 거골로?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림자의 바람이야 여러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? 다시 한 번 해볼게 주머니에 딱 한 번도 그림자 잘했어요? 고거 한 번 보고 오케이 이걸 하고 믿음을 덮아야 돼요, 그림자가.